잉에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말랑이 거래하러 왔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자 너네 오늘 좋은 물건 가지고 왔어? 물론이지 당연하지 그래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콩나물 아니야 콩나물? 야 이거 이거 그거네? 들려? 에어팟 들려? 이거 귀에 들어가긴 하냐? 자 미호는 뭐 가지고 왔어? 오늘 말랑이 거래하러? 나? 응 나는 말랑이 거래하면 알려주지 어 그럴까? 그럼 나는 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좀 살라고 잠깐 보자 오늘 뭐 사지? 애드라랑 뭘 살까요? 와 이런 헤드버스는 사람도 파네? 내려가면 비행기도 살 수 있어요 스포츠카 야 뭐야 이거 그럼 저는 간단하게 모두가 좋아하는 이거 사야겠다 이겸은 자 말랑이 거래할 사람 오세요 하영 여기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들어왔다 자 미호야 우리 말랑이 거래하자 좋아 너 혼자 한번 내봐 나는 미호야 너는 꼭 이거랑 닮았더라 뭐? 이 꽃 꽃? 어 이 장미꽃은 만지면 가시가 있어서 다친다고 그럼 내가 좀 손해 같지만 쥬시쿨 야 이 쥬시쿨 어? 이 쥬시쿨 장난해? 이 음료수 하나에 20원밖에 안하는데? 내꺼는 100원짜리야 아니야 내가 한입 먹었으니까 200만원이야 뻔뻔하게 저 수락넣 이거 또 먹었던 거야? 알았어 알았어 하나 더워줄게 추가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됐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깡통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? 어제 어제 쓴 휴지야 아 이거 휴지 롤이잖아 그치 엄청 좋지 다 쓴 휴지 다 쓴 휴지 가요 그냥 어 여기 있는 간장튀김 그래 뭐 이제 햄버거 수트 먹고 나서 배불러서 만거야 오케이 오케이 수락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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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다 쓰레기만 줬네요 일단은 팔아볼까? 기분도 꿀꿀해졌는데 말랑이는 눌러야겠다 하비시나 눌러야겠다 손에 거려봤다 와 뚱냥이다 뚱냥이 와 리아랑 거래하나봐 이 호박머리 아저씨랑 휴지랑 바꿀래? 휴지 올렸다 휴지 올렸다 햄버거도 있어 야 이거 뚱냥이 가져와야지 빨리 어? 줬어 리아한테 어 리아야 어? 오 그 뚱냥이 와 귀엽다 이거 얼마야 얼마짜리냐 확인해볼게 2,500원이라고? 빅냥 2,500원? 여기 이 펑킨 이 사람 옷 잘 만나면 템 다 뜯을 수 있겠는데? 야 잠깐만 얘들아 왜? 저기 손잎표 있는 거 알아? 손잎표? 어 저 사람 1등이야 저 펑킨 아저씨가 1등이라고? 그러네? 어 이 사람 어떻게 돈 본거야? 대단한데요 와 야옹이다 오오 오깨예 날 이번엔 리아랑 거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야 네가 아끼는 불가 하나만 올려봐 아 이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? 리아야 오? 너를 어? 주머니 속에 넣고 싶어 에? 저거 얼마짜리지? 이 포켓몬볼에 널 담아서 내 주머니 속에 넣고 싶네 그러면 나는 이거까지 올릴게 야 너도 더 넣어주길 바래 뭐야 내가 손해잖아 누가 봐도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아니 너랑 거래 안 해? 너랑 거래 안 해? 수고하셈 인식 쓸게 그럼 포켓몬 볼 올리고 이거 갈까라 아저씨 그래? 오케이 수락 누를게 뭐? 그냥 공짜로 갖는다고? 아니 나도 올렸어 뭐 올렸는데? 안 보여? 안 보이는데? 다시 올려봐 올렸어 수락 눌러봐 뭐 착한 사람만 보이는 착한 사람만 보이는 물건 같은 거야? 아니야 수락 눌러봐 야 나랑 거래가 중인 아닌가 봐 별게 다 있네요 어? 여기 거래 중이에요 리아랑 어? 파비의 시간을 거래했어 와 이득 거래 이득 거래했다 어허 좋겠다 산건데 와 저 사람은 야 비행기를 판다 야 비행기 오 비행기 야 비행기 거래 비행기 얼마죠? 야 비행기 900만 원이야 나도 좀 질 수 없지 아저씨 그러면은 나도 만 원 정도 현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0 로봅스 어? 나 로봅스가 없다고? 아 880 로봅스 밖에 없다는 거군요 천 원만 사야겠다 그러면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어? 이분이 좋은 거 줄 건가 봐 워? 야 비행기 주시는데? 비행기? 오케이 몇 주? 어? 비행기? 이거 900만 원짜리잖아 900만 원 야 가지세요 아저씨라는데 완전 착하다 이 사람 유튜브 박쥐 시켜주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깜부잖아 어? 잠깐만 야 이 아저씨가 나보고 있는데 다 아저씨라고 하냐? 왜 나 아저씨 아냐? 야 스포츠카네요? 거래에요 안 된대 잠깐만 자동차가 이거 얼마인지 보고요 어... 자동차가 5만 원밖에 안 하고 비행기가 900만 원이야 빨리 취소해 도망차 이 사람이 좋은 걸 잔뜩 올렸지만 이거는 손해이기 때문에 거절 도망... 도망... 도망차 내가 이 비행기 좀 팔게 비행기 좀 팔게요 우와 비행기 팔았더니 670만 원이 우와 나 그러면 그 꼬꼬 있지 그 꼬꼬 장점이 뭐야? 꼬꼬는 어 똥을 한 군데만 싸 똥을 싸면 금을 낳나? 아니 그냥 똥만 나 똥만 나? 그러면 내가 이 다이아몬드 줄게 이 다이아몬드 받고 꼬꼬 올려 그래? 그리고 보아하니까 그걸 좀 좋아보인다?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 스포츠칸을 줄게 더 줘 아 더 줘? 야 이 다... 이 다... 얘! 어 얜 생명체야! 얘 어디 건데? 교촌치킨 거야? BBQ 거야? 얘는 다야 나는 교촌치킨 좋아하니까 어 그래? 교촌치킨이라고? 알았어 그럼 인심 썼다? 이건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 오케이 아이폰! 아이폰으로 바꾸자 빨리 체크를 눌러! 빨리! 닭 어디 있어? 닭! 여기 있다! 닭이다! 이야 역시 우리 닭돌이 이야 닭이랑 바꾸면 보람이 있다니까 구독 아 리아 어딨냐? 리아야 너 뭐하냐? 어? 나랑 뭐 교례할 사람 있나? 나나나나 올라와 올라올라 너 올라와 리아 한번 보자 리아 올려봐 니꺼부터 올려봐 뭐야? 이게 뭐야? 나는 가볍게 뭐 아이폰 정도? 아이폰 그리고 다 올려봐 전체 다 올려봐 그리고 또 아이폰 정도? 야 아이폰 아이폰 두 대? 아이폰 정도? 아이폰 그리고 또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 오 최신형 아이폰 그리고 노트북 노트북 그리고 요트까지 요트 그리고 바이크까지 바이크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칼까지 우와 다이오블드 칼 귀여운 고양이까지 귀여운 고양이 아이폰 몇 대야 이거? 리아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로봇록스 유튜버 아니고 이 정도면 테크 유튜버 아니야? 야 야 리아야 내가 너랑 딱 거래할 만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왔어 뭐든? 바로 어딨냐? 여깄다 여깄다 닭 교촌치킨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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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짱이지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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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 먹고 갑니다 저기다 빡빡빡 이야 와 이거 부자 됐다 오래부터 네 이름은 교촌이야 빡빡 빡빡 네 여러분들 뒷광고 아닙니다 빡빡 빡빡 리아야 어쨌든 우리 좀 말랑이 좀 부자 된 거 같아 오 난 부자 됐어 방금 꼴로 진짜 나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었지만 자기 생겨서 너무 좋아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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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촌치킨 얼마나 좋냐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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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막 비행기 달라고 난리인데 나 비행기 팔았는데 아이 잠깐만 미호야 아이 잠깐만 비행기랑 내 닭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바꾸지 않을래? 잠깐만 날개도 있고 날 수도 있잖아 여맨아 너 혹시 내 꼬꼬 팔아넘긴 거야? 응 꼬꼬 치킨 해먹었어 미안하지만 리아야 그 닭 나 쓸모 없어서 여맨이한테 준 거야 응 너 가져 그 닭 준 거야 준고 오 이거 닭 사실 진짜 닭이 아니라 모형이야 모형? 응 좋았어 사랑했다 꼬꼬야 자 우리 얘들아 마지막 거리 하자 그래 오케이 내가 리아한테 줄 게 있었는데 이거 줘야겠다 리아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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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리아야 러브 러브 리아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내가 꼭 받아줘 오 야 뭐야 항상 날 지켜보겠다는 뭐 그런 로맨틱스러운 버셔 난 널 지켜보고 있어 야 이거 설레어 너무 아이컨택이 너무 설레이는걸 널 이 안에 넣고 싶어 그래 거래하자 우리 야구 자 어 돈도 돈도 좋네 돈도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도 얻어보고 또 비행기도 얻어보고 좋은 말랑이 다 만져본거 같아요 그쵸?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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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surroundings 뿅 린빅 out ク from contractors